청룡의 해라고 하는 2024년의 올해의 힘이 이런 불기운을 통해서 강력한 상승 효과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특히 오늘 같은 이런 날은 재모른이 또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날이 되어줍니다. 이러한 날에는 금전적 성공의 기운이 더욱 활발해집니다. 돈복이 터질 가능성이 또 매우 높아진다는 것입니다. 청룡의 그 에너지와 또 결합을 하면서 재모른을 또 대폭 상승시키게 되는 그런 상승 효과를 또 창출할 것입니다. 불기운은 그 재모른을 그 점차적으로 그 증폭시키는 그런 강한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날에는 또 금전적 에너지가 가속적으로 또 확장이 된다는 것입니다. 정미일진의 이런 불기운과 또 청룡의 그 기운이 또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겠죠. 오늘처럼 이런 그 정미일진에서는 불기운과 그 청룡의 기운을 또 우리가 결합을 해줄 수 있다면 그때는 또 돈복을 크게 거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. 가장 또 쉽게 알 수 있는 지방 그 풍수공간에서 우리는 또 이런 시도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. 광택에 좋은 그 작은 그 식물화분 하나를 정하셔서요. 오늘 같은 날은 그 식물화분 위에 그 붉은실을 거려두게 된다면 식물화분이 암시하는 그 푸른 오행의 그 목기운과 함께 붉은실에 암시하는 그 행운의 그 불기운의 그 암시가 또 결합이 되겠죠. 이런 그 배열에서 바로 돈복을 크게 그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누워주신 그 실은 날이 바뀐 그 다음 날 또 철수 원위치시켜 주셔야 되겠죠. 광택이 좋은 그 푸른 오행 목기운을 안고 있는 그 식물화분에 그 붉은실을 하나 걸어두는 그런 그 간단한 또 풍수 배치가 이날의 그 우운과 또 결합을 하면서 집안의 그 재정적인 우운을 크게 그 상승시켜준다는 것입니다. 오늘 같은 날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식물화분 위에 이 붉은색 실 하나 그 걸어놓아 보시기 바랍니다. 집으로 들어오는 그 행운의 그 요소를 또 크게 그 증가시켜줄 테니까요.